안녕하세요. I'm 정진우 PD입니다. 이번 주는 민숙인의 시간이죠. 민숙인의 집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장광역시의 김민숙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김민숙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세입자입니다. DT뉴스24 한지혜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왜 좋은 날이에요? 의원님 근데? 비밀? 봄이잖아요. 우리 만나는 날이라서? 네네네. 기자님도 기다리실 때 사실 2주에 한 번 만나는데 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어제도 뵀잖아요. 전 현장에서 뵙죠. 저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구나. 근데 계속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네. 사실 저희 이번 방송은 라이브로 한 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한 번 잡아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도 녹음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대전시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오늘 몇 가지 좀 얘기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이렇게 소 제목을 달아봤거든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 2002 월드컵 때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죠. 녹음 기준으로는 이번 주고 또 대전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가 결정이 됐는데 백춘희 전 대전시 정무부 시장이 내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과정, 공모 당시에도 이장우 시장의 선거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행정과 출신이 내정됐다. 뭐 이런 설이 돌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된 거예요. 너무 사실은 이분이 마지막이다. 다 넣을 사람 넣었다. 이런 얘기도 좀 사실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대표이사 공모에 거의 10명 가까운 분들이 저는 응모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캠프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으신 분이기도 하고 이장우 시장과의 인연이 되게 오래되고 각별하다는 게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 가끔 이장우 시장 내려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가 있어요. 기자실에서. 그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물어봤죠. 이분 거치가 어떻게 되시냐. 지금 계속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실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좀 각별한 모습을 보이셔서 아 곧 나오겠구나 자료가 이렇게 기자들은 예상을 했었죠. 사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내정설이 돌았죠. 언론인 출신이자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윤성국 전 금강일보 대표이사하고 연규양 TJB 전 보도국장이 관광공사 교통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이런 소리를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됐죠. 임명이 됐죠.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대전시 퇴직 간부 공무원 한 명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서류 전형 통과했는데도 그냥 면접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김우연 전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이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에 임명됐고요. 또 디자인진흥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이장우 시장의 캠프 출신인 인사 또 디자인 분야 비전문가 환경공학 전공자 아주 구체적으로 내정설이 돌았는데 실제로 또 권두경 씨가 대전 디자인진흥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정설이 결국은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우연해질까요? 아니면 정말 이분들이 적임자라서 된 걸까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알잖아요. 전문성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공직에 몇십 년간 계셨던 분이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라는 약간 전문성을 더 요하는 어떤 기관에 이제 임명되신 것 같은 거 이분은 이제 캠프에서 총괄 부위원장 맡아서 활동하신 분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 뭐 낙하산 인사라는 그런 지적 같은 것들이 관련 업계, 지역 사회에서 미리 정말 회자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지고 임명이 되고 나서도 이분들의 자질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성, 원장 혹은 대표이사 이런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게 저는 더 큰 문제가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규양, 윤성국 두 사장 임명 됐을 때에는 아니 언론인 출신이 무슨 교통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관광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언론인들이 여러 군데를 출입하다 보니까 언론인 같은 전문가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연규양 사장은 그 소리도 엄청 웃겼는데 철도 관련 출입을 좀 오래 해가지고 철도 전문가다. 그러면 한지혜 기자님도 뭐 하면 되겠어요. 저도 행정 전문가하고 정치 전문가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시립미술관장인가요? 네. 그분 저기 할 때는 선임할 때는 또 행정, 시립미술관이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 전문가 이럴 때는 행정 전문가 필요하다. 또 디자인진흥원장 때는 시인이라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래서 이제 적임자다 이런 얘기랑 그러면은 시인이니까 시립미술관장 해도 되는 거고 언론인이니까 디자인진흥원장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성에 여기 붙였다면 이렇고 저기 붙였다면서도 저렇고 그런 말씀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 게 문제죠. 근데 지역사회에서 너무 안 알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보도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되게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해명이 그리고 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디자인진흥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흠결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전과 아주 예전일이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이런 해명이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진짜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번에 대전시 산하기관장을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공사가 4곳이고 출연기간이 13곳에서 총 17곳인데 그중에서 11개 기관장이 이번에 교체된 거예요. 이장호 시장님 다음에 오셔서 교체된 게 11개 기관인데 10명은 이장호 시장님이 선거했을 때 선거 캠프 출신들이고 그중에 한 명은 이장호 시장님의 고등학교 동문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가 이장호 시장님의 입맛에 맞게 딱 골랐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만약에 임명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력과 아주 기관하고 업무가 일치하지 않은 그런 인사들이 있는 것이 되게 문제이죠. 지금 남겨둔 분들은 허태정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들이 대개인데 이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게 나름의 전문가를 좀 했기 때문에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산하기관장들 사실 비전문가나 이런 분들 많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맞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대학 동문들이 대전 시티즌 사장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캠프 출신 인사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장도 그랬었고 이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번이 더 그거는 충분히 진짜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 시장님과 시장님이 있는 인프라 안에서 그래도 실력이 있는 분들을 뭐 데려오시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일면에 들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냐면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작년 말에 제정을 하셨어요. 이때 했던 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에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를 예전에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거를 실현하는 조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이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해야 된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원활한 시장 운영을 돈모하자는 것이 취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산하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돈모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과 기관장의 어떤 임기가 일치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기관 같은 데에도 사실 임기가 3년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뭐 3년이 많죠. 보통 3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에 인연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뽑고 어렵게 들어왔으면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오히려 제도화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내정된 거라면 뭐하러 공모해요? 그 행정력 낭비해가면서 놀람만 생기고 그냥 임명하지? 그렇게 하면 더... 그렇죠. 아니 왜 내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린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린 거고 또 행정력 얼마나 낭비돼요. 왜 굳이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이장우 시장이 한편으로는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함께한다. 그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고 또 비슷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 이거는 뭐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든 있어 왔던 일인 건데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준을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언론인이라 되고 어떨 때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되고 이렇게 막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기 사람을 공공기관장에다가 심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이 보통 거래나 보상의 대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방위적인 코드 인사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언론인들도 지금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이 사태를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었죠.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제 우리 대전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 감사를 산하기관 대상으로 많이 벌였었잖아요. 작년에 대전 사회서비스원 감사 과정에서 이제 감사 과정 보면은 이제 서비스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중도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또 대전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경우에도 특정 감사를 받았는데 비위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일종의 사퇴 압박성 감사였다는 이야기 대전 도시공사는 정말 이제 특이한 사례였는데 종합감사에서 감사 중에 사장이 이제 사표를 내자 감사위원회에서 도령 감사를 중단하는 그 말 그대로 정말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런 정말 너무 공공연하게 너무 대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전방위적인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 특히 도시공사는 1차 때 두 명이 원래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적격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모했는데 그때 이제 낙점된 사람이 이장우 시장류가 가장 절친한 그런 각별한 동문이 되었었죠. 이게 기사 몇 번 쓰고 말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여론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비판도 좀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인사가 있을 때 좀 시민의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보면 한두 번 그냥 언급하고 많은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뭐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의원님 뭐 혹시 단식투쟁이나 삭발투쟁 이런 거 생각 없으세요? 왜 해야될까 봐요. 이런 인사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이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47조 2항에서 어떤 출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인사 그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의회에서 요청하면 인사청문회를 다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4개만 공사만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좀 제정해서 정하면 모든 이런 출연기간, 산하기간을 전부 다 인사청문회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속력도 없고 또 실제로 지난번에 교통공사 사장하고 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 간담회 했을 때 역대급으로 빨리 끝났잖아요. 그때 제가 참 들어가고 싶었는데 행자기가 아니어서 했으면 쉽게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적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래서 단식이나 삭발 추진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삭발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제 그 말은 충격적이네요. 11명의 산하기관장을 교체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이 선거 캠프 출신이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한다는 거 이런 거는 지역 언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이번에 총선 때 캠프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캠프 출신이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100%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몇 달만 고상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래서 그런 이제 뼈 아픈 가슴 아픈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조롱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요. 네. 아유 참 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이 얘기는 아유 앞으로도 계속 해보죠. 네. 또 새로운 산하기관장이 임명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얘기는 이거 혹시 두 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DNS. DNF. 스포츠 경기 뭐 육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트트랙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결과 쫙 나오잖아요. 기록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 DNS, DNF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게 영어 때 DNS는 did not start예요. DNF는 did not finish. 그러니까 뭐냐면은 출전하기로 했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출발한 그러니까 안 출전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 있죠. 그 DNS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도중에 뭐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기권해서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는 선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가 DNF 표시돼요. 그래서 순위 매길 때 이 DNS, DNF는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거죠. 기록이 없는 거니까 꼴진 거죠. 그러니까 실격. 이 얘기 왜 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엄청 회자된 사건이 하나 또 있었죠. 네. 기자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대전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시장 공약 평가에서 대전시가 D등급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17개 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승도 했었고? 네. 그렇죠.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공약 평가에 대전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우리는 당신들한테 평가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빼죠.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점수를 매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DNS로서 가장 낮은 단계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장훈 시장의 반응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용역비 받아가지고 돈 받고 한 건데 우리가 평가 기관에 돈을 갖다주면서 평가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 이건 아주 부패한 시민단체에 돈을 갖다주는 부패한 구조다. 이거 니네가 그러려면 용역비 어디다 썼는지 밝혀라. 우리는 너네 같은데 돈 줄 생각도 없고 그리고 평가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좀 맞받으셨잖아요. 네. 거의 본부 측에서는 거의 매도 수준에 가까운 발언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언론 간담회에서 쏟아낸 얘기인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 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인지 참 의문도 드는데 오히려 더 부각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그래서 긁어부스러미라는 말을 여기에 대입하면 될까요? 사람, 시민들이 잘 몰랐거든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자체의 의미나 뜻을 보면 우리가 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게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 당선자는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민운동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모자라 여기에 부패한 시민단체라는 낙인을 찍고 매도 수준의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제 더 서로 대치하는 강대강, 대치하는 모습을 비춰지면서 기사가 더 많이 났었죠. 만약에 그 평가하는 기관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너네들 알아서 해. 그래 우리 자료협조 안 하고 그리고 D등급조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는지 모르겠고 부패한 시민단체와의 그런 구조다, 부패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전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다든지 시도교육청 아니면 기초단체들 다 부패구조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되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일단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D등급을 받은 것도 굉장히 좀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데가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매 2년 이렇게 받아왔던 것은 어떤 신뢰도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호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직접 공개해서 평가를 받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 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어떤 시민 그리고 어떤 시민으로 정할 것인지 또 그분들의 전문성은 뭘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국힘이 당원으로 놓고 하면 A플러스 받을 수 있겠지만 100점 만점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관 어떤 단체를 대신해서 시민들이 맡겨서 이렇게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가장 큰 것은 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 받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관에서도 한 번 이렇게 평가할 때는 그 정도로만 평가를 하시겠죠. 굉장히 강하게 4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좀 공개하고 또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아니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장훈 시장이라면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자료 안 주고요. 그다음에 D등급을 주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대신에 시민들이 대전만 D등급 받았다고 하면 대전시는 그 평가 방식에 동의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서 안 준 거고 그래서 D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뭐 시민들에게 판단 받겠습니다. 일로써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무슨 부패고 이렇게 나오니까 더 얘기가 커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장훈 대전시장이 공약한 그런 사업들 예산이 55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거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데 예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데라는 거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씨가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매우 하겠다고 한 건 많은데 돈은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러면 따오면 되지. 그런데 정작 줄 중앙정부하고는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문제점 지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은 정부가 원칙이지 않아요? 공개가 원칙. 네. 당연히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평가를 점수가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조금 노력은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자료들을 보면 정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공약 계획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얼마만큼 공약을 이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공약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해명도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너무 까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러다가 아이고 참. 그래요.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김민석 의원님께서 발제하고 싶다고 한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예전부터 한번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이라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원래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1차 사업을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1차 때 9개 기관이 일단은 냈습니다. 그런데 1개 기관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고 모든. 다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 떨어졌습니다. 9개가 신청했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제가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 떨어뜨렸다. 종합적인 판단? 네. 예를 들어가지고 심사 채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미 조례에도 어떤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담당자에게 물어봤던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알아야만 2차에 보완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네. 이 기관에 저에게 민원을 하셨던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아니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해도 그냥 종합적인 판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도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뭐냐 계속 물어보니까 과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결정한 거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있느냐. 심의위원 안에서 기준 배첨표나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면 예를 들면 70점 미만으로는 아예 탈락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조차도 없었고 만약에 그냥 우리 종합적인 판단으로 과에서 여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으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아까 공모랑 비슷하네요. 기관장 공모랑. 굳이 답이 정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재공모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전원 탈락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 점수는 개인정보라 공개 안 된다더라도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는 물어보면 아 거기는 이런 이런 채점 기준에서 여기가 좀 많이 약했네요. 다음에 지원하실 때 좀 보완해보세요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가 입찰 끝나고 나면 결과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채점표나 이런 것들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지 않은 것이죠. 그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의원의 역할이 사실은 감사의 감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처음에는 어렵다. 비공개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개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의원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얘기했고 가장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9개 기관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어떤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온 단체였어요. 여기를 다 빼고 나면 그러면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될까 이것도 걱정이 됐지만 사실 여기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대구했으면 2차로 추가로 하는 거였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심사를 한 위원이 뭔가 문제가 있고 전혀 이거를 전문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여쭤봤는데 심사연도 비공개? 네. 그것도 비공개인 것이죠. 예전에 이런 거 한번 공개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회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개인정보로서 심사위원회 이름이나 직업 등 공개하는 것 역시 공개 여부 동의 서명을 당연히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받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봤을 때 또 기간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행정실례를 굉장히 깎아먹은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공고 처음에 나온 게 2월이에요.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구성된 게 3월이거든요. 이미 공고 기준 절차 2월에 시가 다 공고해놓고 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이렇게 공고 주제라든지 단체 선정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자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실례상 큰 문제고 스스로 이 잘못은 인정하고 그 단체에 참여했던 단체들한테 그 이유와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고를 냈는데 9개 단체가 신청했고 모두 다 탈락했고 재공고가 다시 나는 건데 그 안에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심사위원이나 심사 결과 이런 과정 이런 것도 다 비공개고 그런 거죠? 정리하자면 심지어 의회 의원한테도 안 한다는 거고요. 네. 22년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2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을 우리 대전시에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보조금이나 기금과 관련된 심사정보인 경우에는 어떤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법을 다시 찾아봤어요. 제9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비공개 대상의 근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나 보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무관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미 결과가 난 거잖아요. 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차라리 다 못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 ABCD로 하고 지원한 단체들 1, 2, 3, 4, 5, 6으로 어딘지 특정 안 되게 하고 결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제가 아주 친절히 그렇게 공개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저도 취재에 이렇게 다니면 보여주시던데 공무원분들께서 이거 밖에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여기가 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예전에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채점표 고쳤다가 감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였죠? 대전시의회 의장 당시에 김종천 당시에 의장하고 처벌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이게 공개가 됐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전시정을 보면 저번 대전시 인권센터 관련해서 미수탕 문제에서 또 정보공개 행정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기자회견도 열리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정보조차 공개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전시 정보공개 행정의 현 주소다. 저는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정이나 대전시의 안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면 김일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데 참. 그게 정보공개법에 지금 PD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정말 시민과의 행정의 신뢰를 많이 잃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2차 공고한 거 할 때 사실은 보완해서 내용을 조금 더 더 세밀하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공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선정 대상이 예전에는 1차 때는 8개에서 9개 기관 정도였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한 개 기관에서 2개 그리고 한 종목에서는 한 개 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3개 이하로 변경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나눠주는 그러니까 많은 곳에 조금씩 나눠주던 거를 소수의 단체에 몰빵 몰빵하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오히려 보완한다고 했는데 7개 주제로 나눠져 있던 게 아예 딱 2개로 주제로 축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몰아주기가 의심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봤죠. 쫙 봤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지난번에 지원한 한 기관의 제목과 똑같은 주제가 그냥 딱 있어서 아. 이거는 여기를 주겠다라는 것이구나. 지원한 기관의 똑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제 9개 기관이. 떨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네. 그 기관 중에. 제안한 사업 내용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제안한 한 단체의 사업 제목하고 이번에 새로 대전시가 재공고한 사업 기준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제가 7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 예시라고 해서 조금 더 자율성을 줬어요. 그 안에서 뭐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자율성 있게 조금 이렇게 주제 안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 내용 예시가 아니라 아예 주요 내용이라고 아예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을 고려해서 공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2차 재공고 이후에 선정되는 단체에 보면은 결과 나오긴. 이것도 내정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비공개로 저희 셋이 4개 한 번 합시다. 아. 저는 거기가 받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화났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축소하는 것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건 완전 새로운 사업과 똑같거든요. 더 보완된 거나 한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사업 같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 거기예요? 아닙니다. 2개 아닌가요? 위에 거. 기획공모? 그중에 이 XXX에서 제안한 제목하고 이번에 공고에 들어간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사업 유형으로 해서 7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이제 민원 주셨던 분이 일반 공모 분야에서 분야명을 제목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뭐 여성폭력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다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그래서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보여지고 여성인권 등 여성단체에서 할 만한 사업은 모두 내용에서 삭제돼 있었어요. 아이고 참. 이장우 시장께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보통 얘기할 때 시민단체가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가 시정을 장악하고 서로 나눠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시민단체에 좀 지나칠 정도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반감?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거울 같은데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갑자기 한두 개만 준다라는 거는 몰아서 예산을 준다라고. 이거는 결과 보면 되겠네요. 결과 언제쯤 나와요? 5월 중순까지가 2차 공고 이제 모집 기간이거든요. 5월 말이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기자님이 제안하신 주제였어요. 그렇죠. 골프장. 최근에 이제 유성구, 금고동 이런 세종화고의 접경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18호 플러스 알파 규모의 이제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이장호 지장이 밝혔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또 우리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제 진행되지 않은 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많은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친환경 공공 골프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골프장이 친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왜... 왜 골프하세요? 저 예전에 20살 때 조금 쳤었는데요. 20살 때. 네. 그 보면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잔디를 심고 펜슬을 치고 카트도 도로도 깔고 인공 연못도 만들고 물도 끌어올려야 되고 뭐 농약도 뿌릴 텐데 지금 친환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마케팅 용어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카트도 쓰지 않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풀을 뽑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직접 풀을 뽑는다고요? 네.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 풀을 누가 뽑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인가? 그렇죠.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얼마나 슬퍼. 공공인데 누구는 풀벗고 누구는 골프하고. 그렇죠. 아 참 그러네.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은 기자님은 골프 하세요? 저는 골프 안 합니다. 저도 골프 안 하거든요. 골프라는 게 지금 많이 대중화도 됐고 또 스크린 골프장 많이 생기고 그러긴 했지만은 여전히 비싼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장비도 비싸고 또 레슨도 받아야 하잖아요. 이건 그냥 하기가 어려우니까. 골프를 즐기는 시민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공공 여기다 공공자를 붙이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실제로 조금 얘기하자면은 이장우 시장의 골프 사랑? 사랑이라고 할까요? 조금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 그래요? 확대관 부위라든지 실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말과 휴일에 골프 자유롭게 치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물론 공직자가 골프 치라는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만큼 골프라는 스포츠 즐기는 것에 관대하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장우 시장도 골프를 즐긴대요? 즐기시니까 이렇게 독려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부터 그렇고 최근에도 강원도 산불 사태 났을 때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업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많은 판을 받았고 그 사건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지자체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물론 공무원들 스포츠 즐길 수 있고 좋지만 다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사실은 좀 이걸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 독려하는 것이 사실 멀리 봤을 때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거는 저 여기가 환경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골프장 조성 예정지가 12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실제로 물론 골프장 건설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관리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곳 전체 면적의 45%가량 절반 정도가 보존 필요성이 높은 환경평가 2등급지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원칙적으로 1, 2등급지는 개발이 불가한 상황인데 아직 정부 심의 통과라든지 이런 것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골프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짓는데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이장훈 시장이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640억 원 정도는 국비로 국비를 딸 것이답니다. 땄다 아니고 딸 것이고 그럼 나머지 900억 정도는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쓰겠다는 건데 천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골프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게 공공이다. 공공은 누구나 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던 게 지금 여기에 금고동 1원을 어쨌든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지역이기도 하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이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주민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이 밀집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하고 얘기해봤으면 어땠을까. 실제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이 공공형 골프장이었고 2안이 아마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축구, 야구, 파크골프장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었고 3번이 생태공원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시가 1번 공공형 골프장을 선택했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안에 의사결정에는 시민의 의견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당 소속이잖아요. 최민호 세종시장하고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얼마 전에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를 발표했죠. 계획을 2025년에는 모두 무료화하고 2024년에는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하겠다. 그게 한 25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세종시보다는 대전시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런 게 공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공공 플러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인데 한 분은 공공을 한다면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고 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써서 한 분은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게 한다고 하고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하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산단이니 뭐니 다 파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뒷이야기인데 작년 말 의회가 시작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분을 계속 한 의원님께서 또 이야기하고 누가요? 그거는 근데 삐 처리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 하는 거 많아서 그분이 이제 개발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뭐 그린벨트 해제를 시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람 지역 주민들의 이제 어떤 논란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때 했었던 게 뭐냐면 골프장에 대한 생각은 미리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박세리 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시작은 그렇게 조금 추진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직접 연관이 있든 없든지 가네. 네. 근데 그 뭐 박세리 골프장으로 섭외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900억 정도는 어떻게 유치를 받을지 통해 것도 모르겠지만 사제를 덜어서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기도 아 박세리 선수가 박세리 선수가 박세리 선수의 사제를 덜어서 네.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기 국비로 640억 박세리 쪽에서 900억?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우리 이름 워낙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박세리 씨가 재산이 900억 정도 그러니까 부자일 텐데 900억 정도까지가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뭐 그분이 직접적이지 않아도 박세리 라는 아 이런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오면 투자잖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민간이 한다는 거네요. 그럼 공공이라며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인 게 아까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풀이나 뽑으러 갑시다. 굉장히 환경보호를 위해서 공공이네. 풀이나 뽑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 의원님 잘됐네요. 그러면은 그 아까 뭐 인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저기 양성평등기금도 그렇고 이 공공골프장도 그렇고 어휴 저기 하셔야겠네. 단식이나 삭발 하셔야겠네. 단식을 해야 되나. 대전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이나 삭발의 결기를 별로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정용기 전 의원이 대덕구청장 시절에 단식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인가 종료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대전 시의원 시절에 단식 매치를 하셨던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의원님 한번 이번에 요즘에 그게 먹히나요. 서울에서도 중앙에서도 잘 안 먹히던데 아니.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시 산하기관장 내정설을 돌았던 대부분이 다 임명됐다라는 이야기하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있었던 평가 D등급 관련해서 대전시장과의 설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을 놓고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 마지막으로는 공공 골프장 논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오늘 만족하세요? 이야기하신 거? 오늘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대전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너무 많았죠. 네. 다음 주는 어떤 일이 또 있을지 사실 기대되는 것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